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했다. 신은 왜 이런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났을까? 그리고 두꺼운 상수리나무에는 보잘것 없는 도토리를 주셨을까? 며칠 뒤 농부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다가 무언가 이마에 떨어져 잠을 깼다. 도토리였다. 순간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. 휴 호박이면 어쩔 뻔했을까? 세상을 불평의 시선으로 보면 온통 불평천지이고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온통 축제의 장이다. 참으로 오묘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똑같이 선택의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다. 당신은 감사를 선택하실 건가? 불평불만을 선택하실 건가? 모두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. 긍정적인 생각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매력이 있다. 긍정적인 생각은 단점이 될 것이다. 아멘